가니가 아파요! 가니가 일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네요. 빨간 불이네. 어? 왜 그러지? 으악! 이게 뭐야? 미안해. 괜찮니? 괜찮아. 근데 어디 아프니? 응. 하나 누나한테 정비를 좀 받아보려고. 그래? 하나 누나한테 정비 받으면 금방 나을 거야. 응. 가자. 그래. 하나 누나! 가니 왔구나. 어? 그런데 너 얼굴이 왜 그래? 지금 씻으러 가려고요. 그것보다 으바차 좀 봐주세요. 많이 아픈가봐요. 으악! 안녕하세요. 이런. 어서 이쪽으로 와. 네. 그럼 전 씻으러 가볼게요. 응. 그래. 어때요? 엔진이 많이 더러워져 있는걸. 우선 엔진 세척제를 넣어야겠어. 엔, 엔진 세척제요? 잠깐만 있어. 금방 가지고 올게. 네. 으악! 역시 씻고 나오니까 개운해. 으악! 으악! 이게 무슨 소리지? 으악! 잠깐만요! 그거 꼭 넣어야 돼요! 그럼 이것만 넣으면 금방 나올 거야. 그렇지만! 자! 으악! 으악! 저게 뭐지?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엄청 아픈가봐. 무서워. 가냥! 아, 널 들었구나. 근데 방금 무슨 소리야? 누가 소리 지르던데? 응. 우라차가 정비를 봤는데 하나 누나가 엄청 큰 주사기를 우라차한테 쿡! 질러 넣더라구. 주사기? 그게 뭔데? 엔진 세척제. 엔진 세척제. 더러워진 엔진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야. 근데 그거 넣을 때 느낌도 안 좋구. 하여튼 진짜 이상해. 게다가 엄청 크고 뾰족해서 너무 무서웠어. 다신 넣고 싶지 않아. 저, 정말. 그래서 우라차가 그렇게 소리를 질렀구나. 자. 흐음. 단이는 엔진 세척제 넣는 게 무서워졌어요.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우. 잘 잤다. 어? 다들 아직 자고 있네. 어? 누나. 어, 타요. 잘 잤니? 네. 그런데 어디 가세요? 아, 안 그래도 지금 너희들한테 가는 길이야. 왜요? 어제 우라차 엔진이 많이 더러워져서 엔진 세척제를 넣어줬거든. 그러고 보니 너희들도 엔진 세척제를 넣을 때가 된 거 같아서. 엔진 세척제요? 응. 고장나기 전에 미리 미리 넣어두는 게 좋거든. 엔진 세척제라고. 으악! 싫어! 그러니까 모두 일어나면 정비소로 데려와 줘. 알겠지? 앗, 네! 난 넣기 싫은데. 그럼 정비소에서 기다릴게. 어, 네! 다이오가 오잖아. 이런. 가니가 세척제를 넣는게 무서워서 달아나는군요. 가니가 어딜 가는 거지? 어떡하지. 나도 모르게 도망쳐버렸어. 분명 하나 누나가 찾을텐데. 자. 그래도 너무 무서워. 너희들 왔구나. 저희 이거 꼭 넣어야 돼요. 넣기 싫은데. 안돼. 아프지 않으려면 미리 미리 넣어야 돼. 그런데 가니는? 가니는 아까 먼저 나가던데요. 그래? 말도 없이 나가다니. 가니답지 않은걸. 어쩌지. 가니도 같이 넣어야 하는데. 그럼 저는 가니 오면 같이 와줄게요. 저도 해야 돼. 그래요. 역시 다같이 넣는게. 아니. 너희부터 먼저 하자. 으아아아악. 잠깐만요. 저한테 넣어달라니까요. 아직 망할 준비가 안되지. 아아악. 꼬마보스 타요! 으아악. 그나저나 오늘따라 힘이 안나네. 너무 걱정을 해서 그런가. 아무리 무서워도 몰래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어서오세요. 응? 어디 아프니?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 아니에요.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상하다. 왜 이렇게 몸이 떨리지? 왜 이러지? 버스가 심하게 떨리는데? 왜 그러는 거야?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왜 이러지? 역시 다들 나만 쳐다보는 거. 진짜 몸이 이상한 것 같아.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뭐야? 아, 미안해 샤인. 으아하하 이 꼴이 뭐야? 저, 정말 미안해. 신호 바뀌었어. 빨리 출발해야지. 아, 죄송합니다. 뭐야? 어, 더러워. 으아하! 으아. 음! 창피해! 으아.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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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앙! 으아악! 이게 뭐야! 울화차대랑 똑같잖아! 서, 설마... 엔진 세척제를 넣었더니 몸이 훨씬 간뿐해진 것 같아. 처음엔 조금 무서웠지만 꾹 참고 넘길 잘했어. 어? 샤인! 타요. 어? 샤인 너 얼굴이 왜 그래? 이게 다 가니 때문이야. 어? 가니가 왜? 가니가 갑자기 재채기를 하더니 내 얼굴에 매현을 내뿜는 바람에. 가니가 매현을? 아이 참. 기껏 반짝반짝 세척하고 왔는데 이 꼴이 뭐야? 어? 오르막길이잖아. 오늘따라 오르막길이 유난히 높아보이네. 그래도 손님들이 기다릴텐데 빨리 가야지. 아 이상하다. 너무 힘들어. 어? 무슨 일이지? 어? 왜 멈춘거지? 더 이상 못 가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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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부딪히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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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다들 꽉 잡아요! 허어얽! 으허아! 흐허이! 어? 으허억! 으허윽! 하! conclude! 다이오! Books Century다면 괜찮 probabil 거 toozyanobe? 가니야! 괜찮니? 아니요. 몸이 이상해요. 토토, 가니를 부탁해. 네. 가니야,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토토. 어떻게 된거니? 타우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타요가요? 응. 나도 아까 샤인한테 들었거든. 가니야, 이제 남은 은행은 나한테 맡기고 어서 들어가. 고마워, 타요. 뭐? 죄송해요, 누나. 저 사실 엔진 세척제가 무서워서 먼저 나갔어요. 그랬구나.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자, 그럼 빨리 나와야 되니까 어서 엔진 세척제부터 넣자. 아, 그래도. 괜찮아, 가니야. 너무 무서워하지 마. 나도 아까 넣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구. 얘들아. 가니, 주입구 좀 열어볼래? 그럼 시작한다. 네. 아직 멀었어요. 누나, 아직이에요. 아니, 벌써 끝났는데. 네. 이미 다 넣었어. 벌써요? 저 끝난 줄도 몰랐어요. 그래? 거봐, 해보면 별거 아닌데 미리 겁을 먹으니까 힘든 거야. 이제 알겠지? 네. 정말 별거 아니었어요. 에이, 뭐야 가니. 그럴 거면서. 도망가지 치고 다 넣자. 미안, 미안. 이제 엔진 세척제 넣는 거 안 무섭지? 아, 안 무서워. 하지만 또 넣고 싶지는 않아. 뭐? 가니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가니, 앞으로는 더 씩씩한 모습 기대할게요. 가니가 빨리 나왔어요. 가니, 안 Cleveland. 네가 어디 pseud어입니다. 하니라는 방송을 받아봤습니다. 아까 벨 말한 것 같아요.